아.. 방을 왜 이렇게 하는데.. 아이씨! 이혈로 네! 김그라가 또 급하게 저를 소개했다고 오고 있습니다. 아 평소에 우리 실험지를 너무 놀려먹어요. 걔는 내가 만만한가? 그래서 실험지를 너무 놀려먹어서 아 제가 못 참겠더라고요. 형이 너 하잖아 근데.. 뭘.. 야 내가 놀리는 건 난 괜찮아. 근데 너 다른 데서 당하는 건 나는 못 참는다고. 그래 역시 형이야! 그래도 형입니다! 그래도 지금 거의 다 와가고 있으니까요. 저는 숨어있다가 바로 그녀한테 깜짝 놀래켜 주도록 하겠습니다. 예! 숨으세요! 오케이. 주차를 했습니다. 올라올 겁니다. 기다려 볼게요! 그럼!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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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나는 진짜 세형선배 놀래켜줬어. 아니 맨날 술자리 사석에서 맨날 자기들이 우리 막 갖고 놀고. 갖고 놀다는 표현까지 쓰지 마죠. 아니 진짜로. 자존심 상하니까. 진짜 이제 복수를 해야될 때가 왔어요 진짜로. 아니 뭐 언제까지 그렇게 당하고만 있을 거예요? 당하려고 나가는 건 아니야. 내가 고의로 당하는 건 아니야. 그래서 엄마 뭐 하면 되는데. 그러니까 너는 어려울 게 없어. 내가 지금 이 형 놀래킬려고 준비는 다 해놨어. 너는 이걸 입고. 진형이 형 방에서. 내가 저 형 눈을 어떻게 해서든지. 열고 들어가게 만들게. 그럼 너는 그냥 네가. 놀래키고 싶은 대로. 그냥 확 놀래키기만 하면 돼. 아 진짜 나 놀래키는 거 진짜 잘하는데. 잘해? 어? 야. 야. 니 얼굴이 공포잖아. 아 진짜 깜짝 놀랐는데. 아니 같은 얼굴 까락끼리 이렇게 해요 진짜. 어 일단 이거 복장 일단. 착용하자. 어? 지금 여러분도 형만. 해그리드 아니야? 문 닫으면 너무 깜깜하니까. 그래서 조명이 있지. 네. 여기에 또 얼만한 걸 갖다 준다. 아. 이 형은 누르고 계잖잖아. 이 형 이제 거기가 왔으니까. 나는 저기 옷장 안에 숨어있을 거야. 일단 여기서. 해기만 하고 있으면 돼. 이열로. 여기. 운동. 헤어질 엔소리. 아. 그 말. 가지고 있는 걸. 거기서 빨간색이. 아. 약간. 뺴ón. 총 mat. 요거는 다리. 요거는 다리. 뺴ón. 요거는 다리. 초 existerst了.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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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요? 뭐가? 왜? 컴퓨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? 뭘 시끄러워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왜? 아니 컴퓨터 소리 나니까 언제 와요? 그럼 이제 올 거야 아 누구시야? 뭐야? 오XX 어휴 무슨 소리야 뭘 왜 이래 아이씨 이거 뭐야 선배님 조명 자꾸 켜지는데 이거 뭐해요? 무슨 조명? 아니 뭐 켜져요 뭐 우주선 모양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꺼요? 몰라 나 안 써봤는데 아니 이게 켜져 있으면 이게 뽀록 나는데 망가졌나 우리 어떻게 이거 밖으로 해 이거 이거 잠깐 이거 이거 어디 화장실 놔두면 안 돼 화장실? 화장실 화장실 이거 뺨을 뺨을 자꾸 켜줘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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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 뭐 뭐 뭐 뭐 뭐 뭐 미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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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 이 형이 알람 맞췄네 아 이거 아이씨 이거 이 시간에 맞췄나 야 한 번만 싹 어 싹 아니 아니 나 어떤 게 괜찮은지 봐봐 여기가 괜찮나? 괜찮아 이거 어깨 내가 어깨 뭐야 여기 괜찮아 좋았어 쉽지 않네 뭔 소리야? 무슨 소리야? 왜? 화장실 썼어요? 화장실 썼냐 화장실 무슨 화장실 써 왜? 화장실 안 썼어? 어 물내기는 소리나 똑똑똑 소리 나가지고 뭐 빚집이겠지 아니 언제 와요? 너무 더워 아니 그 오라고 카톡을 하더니 이러다가 눈물 수도 있어 아니 카톡이라서 아이씨 왜 이렇게 안 와 방음이 왜 이렇게 안 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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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왜 그래 야 뭐해 야 왜 그래 이상한 소리 들었어 야 나오면 어떻게 해 이상한 소리 들었어 이상한 소리 들었어 아니 뭔 소리가 들렸어 방음이 안 돼 아이씨 옆집에 애기 웃었어 그게 왜 무서워? 아니 난 놀랬겠죠 근데 너 군대 갔다 오지 않았어? 아니 놀랬케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소리가 돼 으헤헤 웃으니까 아 언제 와요? 빨리 카톡을 해봐 지금 이러다 들어올 수가 있어 아이씨 카톡을 해보는 거 카톡으로 해봐 하하 으아이 엑 아아! 소리 garم врent 어샤씨 오! 뭐야! commerce Net 야.... 오 시 왜 daughters 왜 왜 저도 죽지 저거... 뭐야 나 귀신 뭐야 와... 왜그래? 깜짝이야 왜 소리 질렀어 모니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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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너 모니터 켜봐 빨리 너 왜 소리 질렀어? 아 어디라.. 아 씨XXX 저거 뭐야? 어이구 뭐야? 맞춰놓은 거야 소리? 저거 뭐야? 이거 뭐야? 아니 잠깐만 선배 이거 나한테 하면 안 돼 나 알려줬어야지 이거를 아니 이거 몰라 어 깜짝이야 아니 재환 선배 어디와 이걸 나를 알려줬어야지 나 놀릴게 아아아아아아악 밑에 누고 있어 시 irm 밑에 누고 있어 밑에 누고 있어 어 어 누구 있어 나와 누구야 나와 야 드나 그것 Oxxд 그라야 너 놀래 재미있게 꺾였어 너무 놀래 어지러워 쥐바 미테두고 있어! 미테두고 있어! 아 누구있어 나와 누구야 나와 나와 어지러워 누구 왜 누구야 아 c**끼아파 그라야 넌 원래 개거였어 아 너무 어려워 어지러워 지금 하나 몰랐어. 언제부터 있었어? 너 왔을 때 형도 저기서 계속 숨어 있었어. 겁나 더워. 어떻게 참 왔어? 여기서 막 손해 놨지. 이거 뭐야? 이거 뭐 신고 온 거야? 에이 ㅅㅂ! 에이 ㅅㅂ! 귀신의 집으로의 초대가 어떻소? 귀신의 방으로의 초대. 와, 존나 스트레스 받는다 진짜. 우리 집이 귀신의 집이야. 멀리 갈 필요 없어. 나를 속이려고 해서 다 들었어. 아주 신나가지고 그냥. 나 손이겠다고 아주 신났던데? 억수야 내가 하자고 한건데ARA 2. 이거 형이 하자고 한거야. 아 Australia 실탔. 진짜 실탔. 매신이 형 데려? 야 내가 развigmatic 당한 게 얼마든! 이거 하자고 맨날 내가, 나를 바보라고 말이야. 저기서.. 메소드로 juego 손 순서 온다고 이거. 땡 idl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